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약속을 드렸죠. 술을 여러분들이 전통주를 만들었습니다. 막걸리를 만들던지 술을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하면 정류를 하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정류주를 만들려고 하면 정류주 만드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구가 시중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2천만원, 3천만원 하는 자리도 있고 이것처럼 이게 11만원인가? 제가 줬습니다. 단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정류기가 여러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개 정도를 구입을 해봤는데 2개는 좀 별로입니다. 중국산은 별로고 3개 중에 이게 조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 쓰기에 굉장히 가격 대비 정류도 잘 되고 품질도 좁아가지고 오늘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 이 정류기를 만드는 회사에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어떤 부탁도 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자발적으로 중국산 정류기를 몇 개 이렇게 사보고 그 중에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다른 걸 사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굳이 이걸 안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상급 중에서 제일 후회스러운 거, 전기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내가 이게 뭐야? 한 번도 못 썼습니다. 그게 뭐라는 걸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를 해주려다가 해주려다가 또 그걸 판매하시는 분도 그게 또 자기의 법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거는 제가 얼마든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거는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 개인 방송이라고 해도 안 좋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런 거 많이 잘했거든요. 옛날에는 뭐 이제 안 좋은 것도 말을 잘했는데 이 나이가 이제 한 60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한 1년? 1년? 1년이 있으면 60이죠. 되고 나니까 이제 그냥 안 좋은 거는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안 좋은 거는 좀 피해가 가시고 이거는 제가 써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사용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말합니다. 이 회사에서 저는 어떤 돈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광고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종류기가 없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있죠? 유튜브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치는 거예요. 뭐 이제 정류기라고 정류기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 여기에 오만그떼만게 다 나옵니다. 이분은 이런 모양을 이거는 제가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정류기도 나오고 또 이분은 이제 이런 정류기 이 둘 다 비슷한 거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동으로 된 거 동 정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또 설명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누구께 좋다 뭐 누구께 나쁘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체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장납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 괜찮네요. 이 안에 이제 정류할 때 이렇게 삥삥삥 돌려가지고 이제 냉각하고 이 안에 이제 물 채우는 거예요. 물 들어갔다가 빼쳤다가 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직접 정류기를 만들었네요. 여기 이게 전기밥솥 압력솥 같아요. 압력솥에 해가지고 냉각기를 해가지고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다단식 다단식 정류기입니다. 이거 위스키 만들 때 이제 하는 거죠. 연속식 정류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많아요. 뭐 저기 뭐 오만 것 때문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이거 어 이분이 이거 썼네요. 이거 설명 잘해놨어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제가 하고 제가 쓰는 거하고 이거는 이제 제 동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발효주 그리고 정류하는 거 정류주 모여가지고 또 정류주 만들고 이제 이런 걸 제가 동영상을 2022년도에는 한 천 개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모자를 왜 썼냐고 그러는데 제가 새벽에 이제 보통 이 영상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추워가지고 머리를 안 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좀 이렇게 허트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리려고 모자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정류 정류기 이러면 이제 오만 것 때문에 나오고 그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요거를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하는데 한번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뚜껑이에요. 요거에 이제 뚜껑이 요렇게 돼 있고 요 밑에 보면 냄비가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냄비가 돼 있습니다. 요 냄비에 보면 요게 이제 체망같은 게 있어요. 망같은 거 그건 제가 안 가봤는데 이제 그 망에다가 배를 배를 이제 삼배 천을 그 위에다 덮어요. 여기다 딱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술을 만드는 걸 여기다가 부어요. 부으면 밑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술터시 이제 이렇게 맑은 그 술들 찌끄레기가 제거된 그 술들이 밑에 모이게 되죠. 요거를 이제 가스렌지에 이렇게 끼리는 겁니다. 끼리고 그 위에다가 요거를 이제 덮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금방 사용하던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자 우선 요거 요쪽으로 이제 호수가 돼 있죠. 호수가 두 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로 호수 하나 그 다음에 요쪽으로 호수가 하나 요쪽은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는 호수고 요쪽은 물이 나오는 호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서 냉각을 시키고 그 들어간 그 물이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왔다가 그러면 계속 물이 들어가고 계속 물이 나오면 보통 이거 이제 정료할 때 한 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억수로 많이 들어가고 억수로 많이 나오면 수돗물 값이 이제 오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를 줍니다. 이 사람들은 요게 뭔가 수중 모터예요. 수중 모터 보입니까? 요거 자체가 수중 모터예요. 그러면 요 수중 모터를 갖다가 큰 다라이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큰 그릇 같은데 이렇게 딱 넣어요. 그러면 그 수중 모터 그 물이 요 안으로 해서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다음 들어간 물이 여기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나오는 꼭지에다가 요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꼭지예요. 요걸 그 안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큰 다라이 같은 데에다가 하면 여기로 물 들어갔다가 여기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물은 큰 다라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계속 이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러면서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이제 냉각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술이 정료돼가지고 똑똑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지는데 여기로 떨어집니다. 여기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냉각수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어 이거는 뭔데 이거는 이제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술던 이제 밑수를 이렇게 끼리잖아요. 끼리면 그 온도입니다. 이게 온도계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보통 뭐 100도까지 안가고 한 97도 98도 그 정도에서 이제 되죠. 원래 알코올이 78도에서 정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러면 78도하고 100도하고 그 사이에서 알코올들이 이제 정류가 되는 거죠. 그 원리 그리고 온도계도 들어가 있고 요것도 이제 냉각기도 물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순환 펌프까지 풀세트로 다 줍니다. 심지어 요거까지 다 줍니다. 요거 헛수도 여기 다 주고 요거는 제가 그냥 사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하는데 그럼 어떤 분이 청소는 어떻게 해? 한번 하고 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요게 분리가 돼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 분리돼서 오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걸 분리해가지고 요한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쏘온다든지 해가지고 청소를 하면 됩니다. 여기 고무박킹이 있죠. 중요합니다. 고무박킹이 없으면 여기서 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무박킹이 안에 잡뿌리거로 잘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분리해서 청소시키고 요한에는 물 넣으면 요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로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요거 안에 뚜껑을 해가지고 여기로 여러분들이 물을 넣으면 요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이게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쓰고 나면 깨끗하게 청소를 물로 한번 헹궈주면 돼요. 청소를 해가지고 놔두게 되면 굉장히 청결하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보면 이걸 구입을 해보면 일단 조금 내리겠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좀 났네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입을 해보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망도 들어가 있고 삼베충분이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이제 술 온도 재는 주정계라고 그러죠. 그것도 돼 있습니다. 주정계에도 두 종류가 돼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0도부터 40도 50도까지 재는 거 있거든요. 50도까지 재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는 50도에서 100도까지 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정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알코올이 100도까지 가느냐 절대 안 갑니다. 알코올 아무리 순도가 높아도 97.5도까지 밖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까지 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보관도 제대로 안 되고 보통 90몇도 이러면 우리를 그걸 주정이라고 그럽니다. 주정 여러분들이 희석식 소주 있죠. 우리가 먹는 소주 그거는 주정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주정이라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계속 정류를 시켜가지고 알코올 도수를 95도 6도 까지 올린 거예요. 순수 알코올이 95도 까지 95% 까지 간 거죠. 그걸 가지고 물을 희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먹는 소주 25도 20도 이런 식으로 소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람들 좋아하는 입맛들 그걸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가 흔히 고깃집에서 먹는 희석식 소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만들게 되면 이거는 100% 순수한 소주죠. 희석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이러느냐 차라리 소주 사먹으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왜 알코올 그것만 먹어야 되느냐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술은 좋은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은 좋은 친구예요. 그럼 좋은 친구와 우리가 나누는 정을 갖다가 우리는 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정 우정은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한다고 우정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서로가 잘해야 돼요. 그러면 술은 사람들의 일생에 좋은 친구예요. 술은 술 못 마시는 분들도 있고 술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은 제 사회에 좋은 친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술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러면 세상에 좋은 술은 비싼 술이 아닙니다. 로얄 살러뜨 아니면 중국의 최고 명주가 마호타이주죠. 아니면 우량이라든지 이런 비싼 술 명주들 그게 좋은 술이 아니고 내한테 맞는 술 통화는 통화는 좋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술도 나한테 맞는 것.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생강 술. 생강을 가지고 술을 만듭니다. 그러면 생강 술을 가지고 오래 보존하려고 하면 어렵죠. 보통 생강 술까지는 되는데 그걸 숙성하고 오래 보존하려고 하면 어렵다 보니까 그걸 정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료를 시키면 이만한 생강 술을 정료를 시키면 실제로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한 20%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정료를 시켜서 생강 술 정료 주를 만들어버린 거죠. 정료를 시키면 이거는 1년 2년 3년 5년 오래 놔둘수록 오히려 술이 더 좋아집니다. 부드럽고 맛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요즘 저는 생강 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생강 술 그리고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이게 넘어져가지고 비 비 오는 날 미끄러지가 넘어져가 되는데 연골과 연골 사이에 조금 연골이 상했는가 봐요. 거기서 자꾸 염증이 생겨요. 조금 무리한다든지 무궐을 든다든지 이러면 그게 아리입니다. 뜨끈뜨끈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염증이 좋은 거는 아로니아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로니아가 향 염증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데 아로니아를 그냥 먹으려 하니까 이 또 센 거로 먹으려 하니까 시그러워요. 그 다음에 발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술로 먹으면 더 좋죠. 아로니아 술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류를 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같은 경우 조금 찬 성질입니다. 그러면 저는 뜨뜻한 게 좋으니까 아로니아 2 그다음에 생강 술 1 2대 1로 정류 줄을 섞어요. 섞어가지고 이렇게 놔뒀다가 많이 먹으면 안되죠. 저녁에 반주로 한 잔 정도 먹고 나면 이 염증 같은 게 술먹으면 원래 염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이렇게 그거 하는 이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좋아요. 그래서 아로니아 술하고 생강 술 2대 1로 정류 줄을 섞어가지고 홀짝 홀짝 마십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얼마 안 나오다 보니까 누구 주고 못하겠어요. 사람들 보고 맛보라고 주니까 그냥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로니아 술 같은 건 되게 맛있거든요. 맛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만드는 거는 저는 새가 빠지죠. 새가 빠지고 원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공짜 술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맛봐봐. 홀짝홀짝 해가지고 이만큼 남았는데 그걸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안 주고 혼자서 살짝살땅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술 자기하고 뭔가 통하는 술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그게 저는 좋은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친구죠. 술은 친구다. 그리고 그 우정은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내하고 맞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육이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쟤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분도 제가 한번 이렇게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소주야 맛있다. 저도 술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죠. 음주 방송은 절대 안 할 거다. 저는 이게 한 잔만 먹어도 문주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녹화하면서 한 잔 먹으면 하루 종일 문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주 방송을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저도 먹고 싶습니다. 이분 같은 게 막걸리를 가지고 소주를 만들었죠. 막걸리를 가지고 정렬을 해서 소주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생강이면 생강 인삼이면 인삼 아로니암 아로니암 도라지는 도라지 바로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로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먹으러 유언 플러스 교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광고는 잘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균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게 발효 종작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누룩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습니다. 누룩도 발효 종작균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종균들이 나와 있죠. 효모 효모도 발효 종작균이에요. 그런데 효모가 무궁화 열차라고 그러면 이거는 KTX 라고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효모하고는 거의 몇십 대 차이 나죠. 그래서 가격도 엄청나게 차이 됩니다. 그만큼 발효가 안정적으로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걸 가지고 뭐든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어떤 술 공부한지 석 달밖에 안 됐잖아 그러는데 발효 식초 하고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1800개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유인균 발효 식초 이러면 레시피가 있고 저희들이 100가지 발효 식초 해가지고 전시회를 6년인가 7년인가 제가 계속 열었거든요. 매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열고 있는데 그래서 발효 식초 만드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발효 식초 만들기 전에 뭡니까 발효 술이죠. 그 술을 우리가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정류하는 게 더 좋아. 정류를 하면 보관도 용이하고 맛도 잘 바뀌지 않고 그리고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날수록 맛이 더 깊고 부드러워져. 그래서 그 정류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리는 동영상을 2022년에는 제가 1년 동안 1,000개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쉽게 보시고 그리고 5만 대만 술들 다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사는데 이러는데 물론 제한테 사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 사면 되죠.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이런데 제가 전화번호도 좀 올려놓고 홈페이지 주소도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조금 조금 쑥스럽네요. 다음번에 조금 분위기 되면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